오늘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부부님도 뵙고 직접 좀 말씀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만남이 승사가 됐습니다. 저는 11월 5일 경선 직후에 승복연설에서 말씀드린 생각 그대로입니다.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 종군하면서 협력하겠다.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고 오늘 후보님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습니다.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.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 저로서는 우리 유승민 선배님의 격려가 천군 마음만 얻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당의 원로이시고 또 소중한 자산이시고 우리 당의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서 선거 승리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성공한 정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. 늘 공정한 경제 또 따뜻한 보수 그리고 확고한 안보관 여기에 입각해서 보수 혁신을 쭉 주도해 오셨고 우리 유승민 선배님의 이 격려와 응원이 저희 선거의 확실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이 정권교체가 그야말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더구나 경로 유세 또 함께 가셔서 우리 최재형 경로 국회의원 후보님과 함께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게 돼서 정말 매우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